반갑습니다 여러분 21학년도 9월 모평 10번 문항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항은 우리 흥분의 전도 과정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막전이를 이용해서 흥분의 전도 속도를 파악하는 문항입니다. 자 뭐 기억부터 1번부터 아니 1번이 아니죠. 맨 위에서부터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 A, B, C, D의 D1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주고 언제 측정했냐면 5m per sec일 때 내가 측정을 했을 때다. 그랬을 때 막전이가 D2, D3에서 각각 측정한 막전이가 각각 이렇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막전이를 이용해서 우리 흥분의 전도 속도를 파악하는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찾아야 될 아이가 바로 이거예요. 마이너스 80mV, 마이너스 80mV 이렇게 막전이의 변화 중에서 서로 대칭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를 딱 그었을 때 서로 대칭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로지 대칭이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여기 마이너스 80mV 과분극 시기예요. 이 과분극 시기는 흥분의 전도가 끝마쳐진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제 정확하게 끝마쳐지는 시점,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탈분극, 재분극도 아닌 과분극 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80mV를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과분극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도 과분극 끝났어요. 지금 D3에서 끝났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자극을 주고 쭉 가다가 시신경 쭉 가다가 D2에서 자극이 흥분의 전도가 시작되고 끝난 다음에 여기 D3에서도 시작되고 끝난 거죠. 결과적으로 이 C의 과분극을 통해서 이제 C 단계는 여기 D2의 지역은 완전히 흥분의 전도가 끝나고 평온한 상태인 분극 상태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 다음 여기에서의 분극 전위는 마이너스 70mV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B도 한번 볼게요. 5초일 때 여기에서 과분극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기 위쪽에서는, 뒤쪽에서는 시작을 했거나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거나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 D에서는 지금 D2 부분에서 30mV 여기 꼭대기예요. 지금 열심히 5초대에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C가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전도가 있지만 이제 A와 B가 조금 더 빠르고 그 다음 D가 느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확실시 하기 위해서 속도를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C를 이용을 할 건데요. D3 지점이 과분극 지점이에요. 과분극이 되려면요. 처음 자극이 온 다음부터 3초가 지나가야 돼요. 3m per sec. 그러면 내가 자극을 주고 쭉 여기까지 2m per sec의 속도가 간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기에 흥분이 딱 도달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3초가 지나서 5초인 시점에 과분극이 일어난 거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거리가 총 4cm이기 때문에 4cm를 2초 동안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는 2cm를 1m per sec 동안에 이동하는 속도를 갖는 아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네요. 자, 또 하나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B와 C의 흥분 전도 속도는 동일하대요. 아, 그러면 이 B도 마찬가지로 1초 동안에 1m per sec 동안에 2cm를 가겠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 5초 때 여기에 있고 그 다음 여기 D3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2m per sec, 2m per sec가 더 가줘야 된다. 근데 B의 상황이 언제예요? 과분극의 상황이죠. 자, 여기에 도달한 상태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2m sec일 때 도달을 했고 3초가 지나서 과분극이 일어났고요. 여기 도달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흥분의 전도는 일어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2초만큼 갔을 때 총 자극을 준 다음부터 4초때죠. 4초때에 여기 D2에, B의 D2 자리에 흥분의 전도가 가게 됐고 5초 시점에서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흥분의 전도,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중임을 여기서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D에서는요. D2가 지금 30mV요. 2초가 지났을 때네요. 여기 전에는 이만큼 가는 데는 3m sec가 걸렸어요. 그리고 3m per sec 딱 지난 다음에 이제 2초가 지나서 여기에 도달을 한 거고 그동안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3m sec가 된 다음에 계속 갔겠죠. 계속 가다가 5초때에는 어디까지 갔냐면 이만큼까지 갔겠네요. D2까지는 아직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직 전도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 이렇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흥분의 전도 속도는 C에서가 D에서 보다 빠르다. 맞는 말이죠. A는 지금 탈분극 상태, A가 이놈이죠. 탈분극 상태이고요. 지금 2초 갔고 그 다음에 2초만큼 더 간 상태이기 때문에 30m, 30mV? 맞습니다. 자, 기억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기억 같은 경우 기어가 누구죠? 요 놈이다. 자, 요 놈일 때 3m sec일 때 C의 D3에서는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그랬어요. 자, 3초때, 2초때까지는 이만큼 갔어요. D2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제 1초때니까 이 상태가 일어나고 있었겠네요. D2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가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ㄱ, ㄴ, ㄷ 해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